임창용 선수 방출에 불만을 품은 기아의 팬들이 김기태 감독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. 기아 팬 50여 명은 오늘 광주 챔피언스필드 앞에서 지표를 갖고 임창용 선수 방출에 대해 팬들이 수긍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라며 김기태 아웃을 외쳤습니다. 팬들은 또 임창용 선수를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지 구단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며 방출 선언을 철회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